전남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보도에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6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긴급점검에 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등에 대해 안내하고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난방상태 등 운영 상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시설 이용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시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의 복지 안정망 구축에 더욱 힘써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상암동 택배분류장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시장에 간다 여수 통통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